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유튜브 채널 권순활TV가 김재원 국민의힘 경선 공명선거 추진단장과 국민의힘의 당권파 인사들이 그냥 넘기고 싶어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쿡 집어서 견고하고 나왔습니다. 11월 7일 날 일요일 권순활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선 1차 2차 컷오프 결과 본 경선 발표 때 함께 공개하겠다던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 김재원 씨가 약속을 어기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 권순활TV의 권 대표는 또한 별도의 SNS를 통해서도 김재원 국민의힘 경선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순활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발표 이후에 공정선 의혹이 제기되자 김재원 당 공선단장은 10월 10일 날 본 경선태는 1차 및 2차 컷오프 당시 결과도 모두 다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 본 경선이 끝났지만 이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고로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활 대표의 영상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의견의 대부분은 김재원 국민의힘의 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숨겨서 안 된다는 그런 나무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몇 분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3열 시민입니다. 득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4강 그리고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한쪽은 발표하고 한쪽은 발표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없으면 아무리 공정과 정의를 부러지더라도 또 하나의 내로남불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지 저는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고를 함과 어울러서 또 한 시민인 김준성 시민은 부정이 없다면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한꺼번에 해소될 텐데 왜 공개를 못합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못하면 곧바로 부정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게 발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 시민 박광범님은 정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인간들입니다. 사실 박광범 시민의 이야기는 세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경선 과정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어쩌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실과 진실 앞에 그렇게 솔직 담백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엄용하게 사실 따위는 별로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확실히 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자기 입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국민의힘의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CBS 방송의 김현정 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분명히 자기 입으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본 경선 때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1차 및 2차 컷오프 당시 결과도 모두 다 공개하려 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1차 2차 컷오프 당시 결과도 모두 다 공개하려 합니다. 당 사무처에 보관된 자료와 여러 가지 방법의 확인 검토 결과 전혀 경선 결과에 이상이 없었고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어떤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김재원 씨가 자기 입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내놓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다 이야기죠. 저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재원 단장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약속을 한 겁니다. 김재원 단장의 주장대로라면 금방이라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적당히 뭉개고 그냥 대충 그냥 어물떡 저물떡 넘어갈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의심과 의욕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월 10일 날 김재원 단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하루 전인 10월 11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경선 내용을 전부 검증했으나 순위나 여론조사, 당원 투표가 조작됐다는 사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보다 한으로 앞서서 10월 10일 날 황교안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별 득표수, 원본 자료 등을 모두 다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요구는 조금 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요구 가운데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 2차 경선에 참여한 8명 후보, 득표수와 득표율 그리고 최종 결과 및 시간별 투표수,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투표 서버에 저장된 실시간 로그 기록 등 전산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동시에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의 검증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립하게 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 역시 성적이 나오면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물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재원 당 선거 공명추진단장도 문제입니다만 국민의 힘 자체가 경선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을 깊게 심어줬습니다. 여당은 여당이라고 치더라도 야당조차도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허물어진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위험함을 감지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여당도 문제지만 제1야당도 민주주의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차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무결성에 기반을 둔 그런 일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비극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런 행위 자체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당원이나 국민들은 정당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에 대해서 당신들의 당내 경선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을 검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적당해서 다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부패된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상태구나 어떻게 당내 경선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과정에서 조작 시비가 터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거두절미하고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그 직함에 글맞게 공명선거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의혹의 대상이 된 그런 관련 자료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수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하루속히 밝혀서 본 경선이 끝난 마 등의 모든 부분들이 하파의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